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체비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거나 보더라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강한 재료입니다. 거래량이 오늘도 폭발을 하고 있죠. 오전에 역시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 이제는 못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흔들어 줬지만 다시 또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죠.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워낙에 재료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보면 금요일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에 속지 않았던 그런 개인들은 또 속죠. 그리고 금요일에 한번 속았던 개인들도 다시 동일한 패턴에 다시 한번 또 속는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HLB 모든 환경은 위를 가리키고 있죠.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아주 뭐 엄청납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상승폭이 꽤 크죠. HLB 그룹이 11% 때 HLB 11% HLB 생명과 11% 지금 둘 다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지메트릭스도 10%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불이 붙고 있죠. 전반적으로 조화제약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진원생명과학도 낙폭이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4.6% 이런식으로 지금 아주 강하게 저가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상승 시도가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워낙에 낙폭이 큰 상황에 정부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외인기관은 오늘 미정시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시큰동안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은 아주 뭐 불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그룹도 좀 기술적 반등 워낙에 낙폭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서고 있죠. 지금 셀티리온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이 셀비는 오늘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30만주 벌써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명과학은 900만주가 넘죠.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단타꾼들 다 모여 그런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가남 1차에 대한 1차지표 확보라는 부분은 그만큼 파괴력이 큰 재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삼성에서 이렇게 심의만주 팔고 있고 KB에서 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계속 뭐 샀다 팔았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하게 매수, 특별하게 매도 이런 부분은 지금 삼성, KB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아주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단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분위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불타오르는 제약바이오 분위기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환골탈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표를 확보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강세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도 보면 시작하고 쭉 밑으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결국은 3%까지 갔다가 상한가까지 갔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막판에 좀 흔들어 대는 모습 그리고 시간을 해서 또 흔들어 대고 상 밀어 올리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작하고 이제 막 크게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흔들었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완전히 그냥 멀미가 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강력한 세력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한 세력이죠. 이정도까지 크게 흔들어 대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들이 유입이 되어서 주가를 이리저리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흔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끌어올릴만한 자신이 있다.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은 뭐 시간에서 상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시작했죠. 5.8%에 시작했는데 결국 1.8% 수준까지 또 한번 눌러줬죠. 쭉 밀어 눌러주고 결국은 갭을 또 메꿔 버렸죠. 여기서도 갭을 메꿨죠. 여기도 갭을 메꿨죠.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을 만들지 않고 매꾸면서 올라가는 아주 지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HV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장이죠. 얘는 상으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갭을 메꿀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상황이고 시가도 7%에 시작해서 지금 5% 수준까지 한번 내렸다가 다시 15%까지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들 잔잔한 이런 흐름들 잔잔하지 않죠. 근데 아주 폭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폭이 엄청나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가 일반 개인투자자분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소질이 있다 그러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감각이 그 정도 감각은 있어 라고 하면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큰 방향 자체는 일단 위로 잡히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끝이 날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붐이 일고 있죠.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HLB만큼 제약바이오에서 주가가 힘을 상방으로 밀어 올려 버릴 그런 이 정도의 재료를 보유한 기업은 단은 큰데 없습니다. 지금 항암회사 1호 항암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찌 보면 황금열세를 손에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지금 끝나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재료다 라고 볼 수 있고 거래량을 계속 터뜨리고 있죠.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이제 한 4만 6천원 정도 올라왔는데 현재 주가 위치는 위암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상징성이죠. 상징성이 있던 위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되던 이제 그 정도 위치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각도가 여기도 각도가 엄청났는데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각도가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앞에서 보일 때 잡아야 되는데 기회인지 아닌지는 지나고나야지 그게 보입니다. 지나고나야지 얘가 지금 발목에 뒷머리가 대머리였는지 발목에 날개가 달렸는지 등에 날개가 달렸는지 지나고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저울질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면 잡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놔주는 거죠.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재료 자체가 아주 워낙에 강력하고 시장도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HLBA 거래량으로 봤을 때 쉽게 무너질 만한 거래량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통을 줄 겁니다. 왔다 갔다 흔들면서 고통은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고통도 없이 내가 큰 대물을 먹겠다. 그런 것은 욕심이죠.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그릇만큼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타를 좀 본다 그러면 한번 갔다가 눌림목을 주는 그런 부분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본인이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찾으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많이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추세적으로 당장 은봉이 나올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여기서 끝날 만한 그런 수준의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